택배 왔어요 이거는 대형 옷걸이에 걸 수 있는 아트팩이고요 10개 시켰어요 그 사은품으로 이거 핸드폰 고리 붙이는가? 이거는 우리 청소기가 여기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 사야되는데 4만원 이상 시켜가지고 사은품 그리고 일반 대형 3개 시키고 특대 10개 시켰거든요 1 여러분들도 쇼핑을 하셨으면 이렇게 수련부터 꼭 확인을 하세요 그래야 추가로 더 받거나 잘못 왔을 때 빨리 연락을 해줘야 되니까 제가 이럴 줄 알고 지금 이불 돌려놨거든요 변조기에 이불 먼저 넣어보고 싶어서 이거는 거위턱 이불인데 원래 털 종류는 돌리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망가페에 쳐보니까 다들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불을 예쁘게 적어주세요 이게 택배 사이즈거든요 네이버 스토어팜 더센스샵에서 샀고요 그냥 압축팩 대형은 1,200원 특대는 1,400원 그리고 옷걸이는 2,300원 택배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우와 더럽게 크네요 이거 너무 시카이게 큰데? 우와 이렇게 멀리고만 있어 안 맞네요 이거를 꼼꼼히 눌러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이게 안되네 손으로 해줘야겠네 딱 들어가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해주면 꽉 잠겼습니다 여기 뚜껑을 열어놓고요 이게 수동으로 하면 툭툭한다고 하던데 여기에 잘 걷고 펜치 중 이곳은 툭툭한다고 하던데 엄마가 계속 남겨주시면 돼요 왜 저러냐 여러분 이거 매시나? 정답 언제요? 언제요? 네 이곳은 이곳을 위해 툭툭한다고 하던데 그 토다른 이불이 이렇게 짜져졌어요 이 겨울 이불들은 이렇게 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압축팩 개봉 영상을 찍어놨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꽤 흘러서 아주 여러 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그 사용 후기로는 크게 만족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일단 옷걸이 압축팩은 원래 이 행거의 부피를 좀 줄이고 깔끔해 보이려고 산 건데 이게 해놓은 지 오래되면 당연히 공기가 들어차는 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보이세요? 아예 공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어 이거는 또 좀 괜찮다 좀 괜찮은 것도 있긴 한데 다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오래됐긴 했어도 솔직히 말해서 한 3일 정도만 지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진공포장을 이렇게 꽉 꽉 해놔도 이렇게 다시 돼요 옷걸이 압축팩은 상당히 불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이불 압축팩은 좀 만족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가격이 완전 저렴한 제품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불장인데요 여기 어 이것도 공기가 많이 들어갔네요 이것도 많이 들어갔고 이것도 많이 들어갔고 이거는 해놓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주 딱딱하고 이게 원래 이런 이불이거든요 공기가 많이 안 들어갔죠? 얘는 해놓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이 옷들은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겨울 옷들인데 해놓은 지 아주 오래됐는데도 이거는 또 신기하게 공기가 안 들어가 있어요 아주 딱딱해요 여기 한 우리 옷이 열 몇 벌 스무 벌 정도는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잘 개서 이렇게 공기를 다 압축시켰거든요 아무리 공기가 찼다 해도 이 많은 양이 여기 이 칸에 다 들어갈 양이 아닌데 그래도 다 들어간 거 보면은 효과가 조금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여기 위에도 아주 딱딱해요 해놓은 지 아주 오래된 것들이거든요 이것도 옷장이 자리가 너무 모자른데 지금 이렇게 압축팩 안 해놨으면 여기랑 아래까지 다 차 있어야 될 양이거든요 그것도 모자를지도 몰라요 근데 또 어떤 거는 엄청 안 좋고 어떤 거는 이렇게 오래가네? 그래도 저는 그렇게 완전히 만족스럽진 않지만 왜냐하면 너무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크게 후회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그렇게 후회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거를 사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